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천예솔입니다. 2020년 10월 학력평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평을 준비할 때마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번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6월, 9월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해설 강의를 아마 좀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조금 6월, 9월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좀 낮은 문제도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매력적인 보기로 여러분들을 조금 현혹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등급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도 있고 예상보다 조금 많이 점수가 높게 나온 친구들도 아마 덜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를 집자면 지난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6월에 출제됐었던 접속사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총평과 해설 강의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에 나다마스 구문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나다마스. 다음에 동사 원형에 오는 이거 있죠. 이게 출제가 어디가 됐었죠? EBS 수특에서 나왔었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에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혹을 시켰던 문제고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오답이 굉장히 높았었던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BN의 쓰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BN은 우리 Como estas? 잘 지내니? 별일 없니? 미안. 이것만 알고 있다가 BN이 선생님 복지,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A나 B나 BN, A, 미안, 매 A나 B나 상관없어요.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C, BN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C가 원래 만약에라는 뜻인데 C, BN이 합쳐져서 아홍개, 아홍개가 뭐죠? 양보의 느낌, 비록 뭐뭐할지라도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 문제를 맞췄을 것이고 몰랐던 친구들은 아마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 EBS 수특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EBS 수특 84페이지에 나왔었던 개념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약간 EBS 개념이 선생님이 감히 좀 예언하면 좀 뭔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데 예언이라 하면 좀 그렇죠. 뭔가 예상할게요. 예언은 좀 무섭다. 예상하건대 이번 수능에서도 뭔가 EBS 개념이 뭔가 통째로 출제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 수특 수환 교제도 시간이 지금 사실 많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좀 여유가 있다면 혹은 뭐 짬 시간을 내서 이미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어 기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놓으시고 요 청평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수특 수환 선생님 제대로 안 했는데요. 약간 좀 찝찝해요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해드리는 학습 방법은 A부터 Z까지 다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환 같은 경우는 문제 특히 문법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 문제나 회화 문제는 사실은 자기 복제가 되게 강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회화 파트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근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럼 문제는 어휘와 문법인데 어휘 같은 건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려면 수환을 통해서 시간이 없다면 문법 문제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고 몰랐던 개념을 체크하는 식으로 그리고 수특 교제에서 수특이 되게 두껍잖아요. 수환에 비해서. 그래서 수특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개념이 있죠. 유독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 간접 목적을 직접 목적을 유독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만 그 페이지 딱 펴놓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 내가 이 부분 몰랐네. 어 직접 목적 같은 경우가 뒤에 인식 내명사가 오면은 같이 써줘야 되네. 이렇게 좀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언이 아니라 예상을 하자면 수능에서도 접속사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하면 아는 접속사 많이 없죠. 사실 수능 스페인어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접속사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 개념을 좀 잡아두면 왠지 이번 수능에 기출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0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총평 강의에 이어서 해설 강의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